답안 작성법 그 다음에 큰 트랙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볼게 그래서 우리 이왕 하는 거니까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어느 학교의 예시문항인데 A1이 1이고요 N, A, M 플러스, 리콜, E 그 다음에 이렇게 풀어 써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모아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급수의 함인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분의 1이야 뒤집어 놨을 때는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딱 분위기 보니까 어? 선생님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가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면 1을 넘겨서 2분의 N 곱하기 A, M 플러스, 이건 아닌 것 같지? 그치?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놓고요 어쨌든 여기 2만 넘기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시그마 A, K는 2분의 N 곱하기 A, M 플러스 1이니까 얘를 뒤집어 놓으면 뒤집어 놓으면 얘가 N 곱하기 A, M 플러스 1분의 2 그래서 이걸 여기다 집어 넣어?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네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아 이건 아닌 것 같아 물론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어쨌든 시행착오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지에서 모범 답안이라고 보통 발표되는 것들 있잖아 오해하면 안 돼 그 사람들이 그 답안지 순서대로 풀었다는 의미는 아니야 그다음에 시행착오 안 했다는 의미도 아니야 여러분들 풀이는 풀이고요 물론 풀이가 돼야지 답안 작성을 하는 거겠지만 풀이는 풀이이고 답안 작성은요 내가 어떻게 풀었든 어떤 시행착오를 했든 상관없이 논리적인 흐름을 갖게 포장을 하는 거야 포장이라고 하니까 조금 나쁜 의미를 받아든 친구도 있는데 아니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이 글을 쓰는 모든 사람은요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다음에 남들한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당연히 쓰면서 태고도 하고 그런 거잖아 그게 여러분들 포장이지 뭐 나쁜 의미의 포장을 얘기하는 게 아닌지 그치? 자 그러면 얘는 분위기 보니까 어때? 더구나 공부까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아 얘는 보니까 보니까 아예 이런 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AN을 최대한 구하는 것 같아 최대한 구해서 푸는 문제 같아 라는 느낌 받으면 뭐 좋은 느낌이지 그치? 그래서 이 시도를 할 확률이 높아 자 그러면 이제 AN을 최대한 구하는 과정을 보일 텐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 합이지? 합 자 알아두십시오 여러분들 원래 원래 그 수혈과 관련된 유형 중에 선생님도 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야 왜 유형이라는 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수학적으로 잘 나오는 패턴들이 있다는 얘기지 그 패턴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바탕으로 하면서 응용력을 키우는 거니까 원리도 파악하고 자 그렇다면요 원래 여러분들 원래가 AN 플러스 1이 시그마 시그마 FAK 꼴 선생님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쨌든 어떤 일반항 하나가 일반항 하나가 합의 형태 AK들의 합의 형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이때 쓰는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야 이때 쓰는 방법들이 자 그렇다면요 그럼 여러분들 이 문제도 그렇게 봐도 되지 어쨌든 A1부터 AN까지의 어떤 합들로 되어 있는 거니까 뭐 두 배 되어 있잖아요 아 별로 중요하지 않아 뭐 심한 문제는요 이 자리에 이게 아니라 이런 게 써 있기도 한다고 시그마 안에 K 곱하기 AK 이런 게 들어있기도 해 아 물론 예시야 예시야 자 그런 경우에도 이 꼴로 보는 거야 중요한 건 합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 합으로 되어 있으면 굉장히 불편해 문제를 풀 때는 왜? 나열을 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합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 합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면서 이제 수학 원리도 좀 얘기를 할게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장 많이 배운 게 뭐냐면 SN을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 이렇게 배웠을 때 배웠을 때 우리가 AN은요 SN-SN-1이에요 라고 배운 거 이걸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요 이거를 고지곳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고지곳대로가 뭐예요? 정말 이 모양 그대로 나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 자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만약에 SN을 합으로 표현했다고 쳐보자고 합으로 표현했다고 치면요 이 합한 거에 이 N과 N-1로 단계를 단계를 줄여서 빼기를 하면요 이 항들 중에 하나만 남는다는 얘기야 하나만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요 물론 이거 자체도 의미가 있어 의미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리를요 여기서도 이용해 볼 수가 있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어쨌든 대신 이제 선생님이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는지 관련성을 자꾸 찾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냥 이거를 고지곳대로만 받아들이면 안 된다 물론 고지곳대로도 의미가 있어 오해는 없도록 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N 곱하기 A N 플러스 1 2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 K란 말이야 뭐 2는 안 해 넣어도 되고요 밖에 빼도 돼 뭐 상관없어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얘 때문에야 얘가 시그마니까 얘 때문에 첨자를 하나 줄여서 표현해 보자는 얘기야 식 전체를요 N자리에 N-1을 집어넣어서 한번 다 줄여 보자는 얘기지 줄여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 대신 얘 때문에 그 짓을 하는 거지만 적용은요 왼쪽에도 해야지 그치 여러분들 N자리에 N-1을 집어넣으면요 자 N-1 A N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중요한 거야 E 곱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1까지 A K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U 한 개의 항만 나온다는 얘기지 보통은 한 개만 나오지 일반적으로 그치 그게 꼭 A N의 모양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만났을 때요 그걸 그냥 단순하게 공식으로만 딱 굳어진 공식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돼 이 이면에 깔려있는 내용의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고 자꾸 그거 물론 처음에는 힘들지 근데 자꾸 그렇게 파악하는 사람이 길게 봤을 때는 수학 실력이 느는 거야 자 그렇다면요 얘네들은 여러분들 뭐 요식을 우리가 빼는 식으로 자변은 자변 끼리 우변은 우변 끼리 빼는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자 빼면 어떻게 되느냐 N A N 플러스 1 자 빼기 N-1 A N이 되겠지 자 그러면 우변은 뭐가 될까 이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A N만 남아 A N만 남아 이 식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요런 모양이었다면 이 안에가 요런 어 요 안에가 요런 모양이었다면 N 곱하기 A N이 남는 거야 왜 이걸 이 전체를 하나의 A N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자 어찌됐든 어찌됐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E 곱하기 A N이 남겠지 자 중요한 건 시그마가 사라졌다는 거지 시그마가 사라졌다는 거지 자 그래서 딱 보니까 어때 어? 됐네 자 그래서 N 곱하기 A N 플러스 1 이퀄에 넘어오면요 플러스 바뀌면서 N 플러스 1 곱하기 A N이야 자 여기부터 이제 풀이 방법이 갈라지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요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 A N 플러스 1 선생님이 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풀이는 아니야 자 A N 플러스 1은요 N 분의 N 플러스 1 A N 아하 하고서 요거 많이 보던 패턴이지 그래서 선생님들이 A N은 N 마이너스 1 분의 N A N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A N 마이너스 1은 N 마이너스 2 분의 N 마이너스 1 A N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A2는요 자 1 분의 2 A1 해서 얘를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곱하는 거지 쫙 곱해서 뭔가 정리하는 거지 약군될 것도 꽤 많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된다 틀린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요거보다는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빨리 푸는 걸 더 좋아해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요 N 플러스 1 N N 플러스 1 N 아 오히려 이 N 플러스 1은 얘랑 어울려 N은 얘랑 어울려 그 어울리는 것끼리 모아놓자고 그러면 그러면 자 N 플러스 1 분의 A N 플러스 1은요 N 분의 A N이야 자 뭐 수행은 이거를 강의 시간에 이렇게 얘기해 치환적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실제로 치환하느냐 그건 둘째 문제고요 내가 마음속으로 실제로 헷갈린 사람은 치환해도 돼 치환해도 돼 자 요거를 BN이라고 본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그치 BN 플러스 1이 되는 거잖아 보통 수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1인 거는 공비가 1인 등 미수열이야 어 그러면 얘네들은 아 물론 그냥 상수수열을 받을 때 같은 얘기야 자 얘가 B1까지 가겠지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치 B1은 뭐야 고민하지마 이게 BN이야 그럼 B1은 뭐야 1분의 A1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요 시까지고요 피란구만 딱 뽑아내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하 A N은요 얘만 1을 넘기면 되잖아 근데 A1은 1이었어 1이었어 그래서 N이 되는 거잖아 N이 되는 거잖아 됐네 됐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 A N이 이제 우린 나온 거야 N이라고 N이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자 K는 1부터 N까지 A K는요 SIGMA K는 1부터 N까지 K가 되겠지 근데 이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잖아 그치 아 그럼 이제 제가 이해가 가는 거지 원래 주어진 식 급수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만 쓸게 답안지를 이렇게 쓰면 큰일 난다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SIGMA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2가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많이 보는 거잖아 부분 분수로 바꿔서 푸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 자 얘는요 앞에 2를 빼고요 2를 앞으로 앞으로 빼고 SIGMA SIGMA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무한대까지 잠깐만 쌤이 어 잘못 썼구나 이렇게 쓰면 이제 감점 나가는 거지 N으로 써야지 여기서는 여기서는 N으로 써야지 그래서 사소하지만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지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으로 빼고요 N은 이렇게 되겠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나열을 했다고 치면 1분의 1 빼기 2분의 1 2분의 1 빼기 3분의 1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마지막에 어 마지막에 무한대인데 어떡하죠 그치 근데 우리는 알고는 있어 왜 N 이걸 만약에 M1까지 한다고 치면 M1까지 한다고 치면 M분의 1 빼기 M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워지는 거 알고 있잖아 그치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정리해보면요 2 그 다음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1 빼기 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요거를 무한대를 적용하면 M이 무한대까지 가는 거니까 그치 적용하니까 어떻게 돼 얘는 1만 남겠지 그래서 결과는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풀이를 이렇게 한다고 자 그런데 봐봐 많은 친구들이요 실제로 뭐 시행착오를 적는 친구들은 없다고 봐 선생님도 이거를 그냥 그대로 쓰더라고 그대로 써버리는 거야 답안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답안지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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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시행착오를 적을 필요 없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적더라고 그리고 어떤 질문은요 심한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는 그래 요거는 선생님이 이걸 표준풀이를 안할게 표준풀이는 뭐 딴 거 없어 그냥 여기서는 이제 표준풀이를 요걸로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니까 자 요거를 제외하고요 진짜 하살표에다가 막 이런 기호까지 다 나오더라고 그 다음에 어 옆에다 살짝 계산하는 거 이것도 계산해서 쓰고 자 여러분들 조심해 답안지는요 답안지는요 당연히 연습장이 아닙니다 연습장이 아닌 거야 그리고 당연히 답안지는요 필기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풀이는 다 봤잖아 그래서 이거를 풀이로 옮기는 과정을 한번 밟아보려고 오케이 자 물론 어떤 친구는요 선생님 그래도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심했습니다 풀이는 잘했어 풀이는 잘했는데 제가 봐도 이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저는요 요걸 조금 정리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하고 칠판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답안 작성에 대해서 한번 이 풀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얘기야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 좀 하자 자 여러분들 쌤이 풀어놓은 거를 정리해서 이렇게 적어놨어 근데 여러분들 맨 위에도 써놨지만 사실은요 풀이만 놓고 봤을 때 정리만 놓고 봤을 때는요 굉장히 잘 적응한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요 논술 다반으로서는 좋은 다반은 아니야 대신 구분을 하자 풀이를 잘했나요 라고 물어보면 어우 잘한 거야 굉장히 잘했지 정리도 잘했고 만약에 이게 자기가 개인적으로 풀어보고 자기가 풀이에 액기스를 적어놨다면요 굉장히 잘 적은 거고요 만약에 얘가 학교 서술형이라면 뭐 이 정도도 받아들여질 것 같아 하지만 풀이는 분명히 잘했어 풀이까지 틀린 거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야 자 풀이는 잘했는데 논술 다반에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이러면은 좀 좋은 다반은 아니야 좋은 다반은 아니야 물론 실제 시험으로 가서 이렇게 작성했다 선생님 봤을 때는 고득 좀 나와 고득 좀 나옵니다 하지만 만점은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 자 왜 그러면요 논술은 여러분들 글을 쓰는 거야 글을 쓰는 겁니다 물론 이거보다도 굉장히 부족한 다반은 많아 그래서 여기서 부족한 다반 사려고 썼지만 잘 썼으면서 아쉬운 다반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논술은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글이어야 돼 근데 그게 이제 수학적 글이다 보니까 뭔가 자기가 그 수학적 글이니까 수식이라든지 필요하면 여기는 뭐 그림까지는 안 나왔지만 그림이라든지 그래프는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뿐이라고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당장 봐봐 어때 뭐가 문제인 것 같아 한글이 하나도 없잖아 한글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서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심한 경우에는요 물론 이제 중간에 틀린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산 과정 이 정도면 잘 액기스 이지로 갔는데 이 계산 과정을 또 자기가 연습지에 했던 거를 다 적는 친구들도 있어 그럼 선생님이 이제 농담 비슷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계산 과정을 적지 말고 풀이 과정을 적으라고 풀이 과정을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써놓고 나서 아 교수님이 이제 전 다 풀어놨으니까요 채점자 교수님께서 알아서 판단해 주세요 그럼 여러분들 판단은 100% 안 해줘 그럼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풀이 흐름을 서술하는 거고요 풀이 흐름을 적다가 보니까 수학적인 문제다 보니까 수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물론 여러분들 처음부터 퍼펙트하게 될 수는 없어 그러면 선생님이 일단 여러분들 보면요 자 저 이거 했어요 당신이 알아서 판단해 물론 교수님들은 이거 보면 뭘 한 건지 알아 알긴 알아 그런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원래 문제 전체가 다 당연한 거란 말이야 이 당연한 거를 저는 이 과정을 거쳐서 풀었습니다라는 거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여러분들이 서술을 통해서 보여달라는 얘기야 그래서 서술이 문제에 따라서 물론 많이들 한 것도 있고 적게들 한 것도 있어 그렇지만 어떻게든 하나 여러분들이 완결된 문장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얘도 마찬가지잖아 뜬금없이 수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식 주어진 식을 가지고 뭘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이지 주어진 식에 식에 N에 N-2를 대입해서 정리하면 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해도 되고요 정리하면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수식을 쓰면 되지 자 또는 뭐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뭐 이것도 괜찮아 그건 그 정도는 선택의 문제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원래 답안지의 첫 부분하고요 마무리는 특히 문장인 게 좋아 그래야 전체적으로 글로 보여 자꾸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똑같은 식 쓸게 N A N 플러스 1은 하고서 썼다고 칠게 여기서 선생님이 쓰고 있으면 시간 너무 많이 걸려 자 그래서 사람들이 딱 가로까지 쓰고 나서 뭐야 땡땡땡 뭐 1 또는 뭐 식 1 다 좋습니다 그건 자기가 이제 쓰기 나름이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N-1 A N 하고 썼다고 쳐 실제는 땡땡땡 아니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식 2 이러면 되는 거지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 되고 그 다음에 식 1과 식 1과 식 1에서 빼기 식 2를 하면 또는 적용하면 하고 이렇게 쓰는 거야 뭐 대신 자기는 자꾸 이렇게 문장을 끌어서 쓰면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더라고요 라고 생각이 드는 친구들은 문장을 끝내고 쓰면 돼 오케이 이거는 쓸 때마다 쓰음도 쓸 때마다 답안지는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것을 적용하면 또는 뭐를 하면 하면 이제 뭐가 나와 대신 이때 여러분들이 막 4, 7년상까지 다 쓸 필요는 없다고 그렇지 막 하는 거 막 빼는 거 보여주고 이럴 필요는 없어 그냥 딱 액기스 위주로 쓰셔도 됩니다 왜 어차피 쓰면 있겠잖아 계산 과정을 쓰는 게 아니라 풀이 과정을 쓰는 거라고 그리고 중간 과정들은 교수님들이 어 정리하면 이게 나오겠구나 하고 금방 안단 말이야 그치 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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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N A N뿌라스 1 이퀄 N뿌라스 1 A N이 이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필요 이상으로 글을 막 늘려 쓰라는 얘기는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봐봐 일단 다르잖아 물론 풀이라는 입장에서 정리라는 입장에서 왼쪽 굉장히 잘한 거야 근데 논술 답안은 본질적으로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입니다 학교 서술형하고 좀 달라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정리하면 하고서 여러분들이 여기다 딱 나와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문장이 시작해 그러면은 쓸 때는 모른다 근데 읽는 사람들은 금방 하다 말이 툭툭 끊기잖아 정리하면 어 잠깐만 또 새로운 문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 여러분들은 이거는 습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듣는 게 좋아 물론 처음에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되진 않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요거를 이제 정리해서 이제 쓰는 거지 어 그래서 주어진 식 어 그래서 또는 이다 그리고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 여기서 문장을 끊었으니까 뭐라고 쓰는 게 좋을까 n a n 플러스 1 equal n 플러스 1 a n 이다 아니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더 이어서 가도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화살표 해도 돼 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다가 가필로 한다면요 뭐뭐 가 돼요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쓰는 거지 로 정리되고 여기다 사이에다 쓴다는 얘기야 정리되고 이를 반복 적용하면 적용하면 어 뭐뭐 이다 이 표시는 뭐 선생님이 여기다 밖에다 쓰라고 했더니 어 그냥 써도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그 문장으로 되어 있는 답안은요 여러분들 첨부해 놨으니까 참고로 하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발견했는지 모르겠는데 어 이 친구 여기 그치 틀렸지 수식 이 안에 시그마 써야 되는데 발견되면 감점이야 감점이야 발견 안되면 넘어갈 수도 있어 뭐 어찌됐든 간에 내가 봤을 땐 이 정도면 발견 안될 것 같긴 해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표현에 대한 능력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 답안지의 지향점이 어딘지라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한번 예시로 들어준 거야 대신 이걸 다 문장으로 적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 여기서 일단 문장 자체는 여기서 정리를 할게 오케이 자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그 선생님 답안 작성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얘기를 좀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 요거는 조금 구분하자 답안 작성 훈련이라는 거에서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표현을 얘기하는 거야 표현 즉 선생님 못 풀어서 답안 작성을 못했어요 그거는 일단 별개로 치자고 왜 문제가 어느 정도 풀려야 답안 작성을 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끝까지 못 풀더라도 제가 풀린 데까지 어느 정도가 있어야 쓰지 아무것도 안 풀었는데 쓸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문제가 안 풀려서 쓰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얘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뭔가 저는 답안 작성을 하다 보면 지적을 많이 받는데 어떻게 훈련할까요 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면서 쉬운 팁을 얘기하려고 그래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요 일단은 첫째 전문가의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좋아 자 이게 뭐 전문가의 평가라고 해서 대단한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보통 여러분들 첨삭 첨삭이 포함돼서 포함된 강의를 듣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논술은 오프라인이 스님도 마찬가지야 오프라인이 학생 수가 꽤 많아 뭐 금에도 불구하고 파인할 때는 온라인이 더 많긴 한데 어쨌든 간에 오프라인도 학생 수가 뭐 1년에 수험 거쳐가는 친구들이 뭐 몇천 명이니까 오케이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오프라인에서 첨삭을 받는 것 자체가 단순히 프리 연습만 하는 건 아니라고 특히 답안 작성 초반에는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표현하는 훈련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야 표현은 물론 이 표현력은요 평생을 두고 늘려야 된다 얘들아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논술에서 오라는 기본적인 표현 정도는 하면 표현 때문에 감점당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자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 온라인도 온라인 첨삭을 준비해놨거든 근데 이용하는 친구들만 이용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강의는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 제한이 없는 온라인이 더 자세히 찍을 때도 많아 뭐 어찌 됐든 간에 어찌 됐든 간에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첨삭이 있으니까요 꼭 선생님께 아니어도 상관없고 메가스터디도 여러분들 온라인 논술 모의고사가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자꾸 적극 활용해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그 어떤 보완사항 없이 계속 답안지 작성하고 평가받고 답안지 작성하고 한다고 해서 실력이 느는 건 아니야 대신 이제 자기가 뭔가 보완을 한 다음에 보완을 한 다음에 계속 중간중간에 뭐 자주는 아니더라도 전문가의 평가를 받으면서 내가 아 표현에 대해서는 늘고 있구나라는 뭔가 그치 좀 더 나아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간에 해야 될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일단 논술 답안지의 답안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흉내야 흉내입니다 흉내라고 하니까 좀 그런가 알았어 모방 모방부터야 왜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논술 답안을 못 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야 이런 답안 연습을 안 하니까 경험 부족이란 말이야 그래도 학교 서술형은 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농담 비슷하게 10년 전 친구들하고 요새 친구들하고 처음 왔을 때 몇 번 시험의 그 결과물을 보면은 10년 전보다 분명히 여러분들 발전하고 있어 왜? 학교 서술형이 늘다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서술형과 논술은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직도 스윙 봤을 때는 부족한 거지 오케이 자 그렇다면요 어떤 흉내를 내느냐 여러분들 보면요 그 학교의 학교의 모범 답안 또는 예시 답안 그 다음에 학교도 마찬가지로요 그 작년 시험결 같은 경우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 답안을 발표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 학생 답안은 대부분 잘 된 걸 발표하지 못된 걸 발표하진 않아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된 것도 지적받은 부분이 있겠지 자 그 다음에 그 선생님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요 선생님의 뭐 다른 선생님들 강의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야 다른 선생님들의 그치 예시 답안 이런 거 물론 선생님들 강의 차이는 나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듭니다 그럼 선생님들과 선생님 같은 경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예시 답안 내가 만든 답안을 얘기하는 거야 학교 발표 답안 말고 그러면 예시 답안 중에 선생님은요 80% 이상을 이상을 손글씨 답안으로 주고 있어 지금은 여러분들이 첨부된 사이드에서 보는 저 글씨도 솔직히 얘기하면 그 학생 거를 선생님의 손으로 옮겨 놓은 거야 내 손으로 오케이 어쨌든 간에 자 그 다음에 뭐 20%는 선생님도 워드번으로 주기도 합니다 워드번 처놓은 게 있을 때는 자 근데 일부러 선생님이 이 손글씨 답안의 비율을 늘리고 있어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손글씨 답안의 장점은 뭐냐면요 단순하게 단순하게 풀이를 참고하라 참고하라 라고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야 물론 풀이를 참고한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 그치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이요 손글씨 답안을 쓸 때는 일부러 놓은 거야 왜 여러분들 시험 자체가 손으로 쓰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물론 여러분들 보다는 선생님이 실력이 더 좋으니까 어지간하면 좋으니까 선생님이 더 잘 쓰겠지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 가서는 수염만큼 못 쓰더라도 목표는 수염만큼 못 쓰더라도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그치 목표 자체 목표를 잘 정해야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수염만큼 하는 거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학생이라면 굉장히 잘 썼다는 전제하에서 난 이렇게 쓰겠다 야 그래서 선생님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선생님 워드가 더 힘들지 않아요 아니야 손글씨가 더 힘들어 왜냐면 선생님이 워드 치고 싶으면 선생님이 손글씨로 쓴 다음에 조교한테 딱 주면 된단 말이야 야 워드 쳐와 하고 주면 된단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손글씨 답안을 자꾸 여러분들 교재라든지 이런 데 넣어주는 이유는요 이런 용도로 활용하라는 얘기야 어떤 용도? 흉내내는 거 자 그리고 흉내낼 때는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흉내내라고 했더니 베끼기만 하더라고 아 뭐 베끼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베끼는 거는 얘들아 그냥 시한당비야 글씨 연습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오케이 그래서 일단 풀이 풀이 자체도 여러분들 당연히 신경 써야 된다 형식적인 면에도 좀 신경을 써줘야 돼 물론 이 형식적인 면이란 건 선생님이 외형을 얘기하는 건데 이 외형도 크게 두 가지로 자 선생님이 논리 흐름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 이끌어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봐야 돼 오케이 물론 선생님 답안이라고 해서 절대 기준은 아니야 뭐 왜냐면 답안을 쓸 때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요 그 수식 배치라든지 그 다음에 문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도 보란 얘기야 특히 여러분들 도입부 마무리 왜냐면 도입부하고 마무리는 문장인 게 좋거든 그럼 선생님은 보통 수식으로 절대 시작 안 합니다 그래서 수식 배치라든지 문장 배치 그 다음에 여기서 수식 뿐만 아니라 뭐 그래프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갈 때가 있거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배치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계산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어느 수준까지 쓰고 있는지 얘기하면 되게 길어 긴데 이런 것까지도 살펴보라는 얘기야 자 그럼 하나 예를 더 줄까 자 여러분들 논술 답안지는요 내가 중요하다고 해서 얘를 밑줄 칠 수 없습니다 밑줄 치면 안 돼 논술 답안지는요 여러분들 이런 기호가 들어가면요 그 입시 비례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표시를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 근데 어떤 친구는 아 막 중요하니까 막 박스 깔치 있더라고 큰일 나 어떤 학교에서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뭐 꽈라기라고 해서 채참 안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걸 못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 눈에 띄게 하는 방법은 뭐야 그치 수식은 원래 줄 바꿈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쓸 때도 살짝 줄 바꿨잖아 문장이 안 끝났지만 수식 쓸 때는요 줄 바꿈이 가능하단 말이야 대신 수식이 끝나면 다시 줄 바꿈을 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강의해서 가르쳐주잖아 그러면 그거 가르쳐준 거를 자기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여러분들 수식 때문에 줄을 바꿨을 때는요 이거를 솔직히 뭐라고 하냐면 이 앞부분을 이렇게 비어있게 쓰는 거 들여쓰기라고 하거든 들여쓰기 안 하면 줄 바꿀 이유가 없어 얘들아 눈에 확 띄지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다반도 보시면요 마지막 보면 여러분들 어때 프린트 봐봐 프린트 보면 그럼으로 하고서 선생님이 줄 바꾸고 들여쓰기 하면서 왜? 얘가 사실은 문제의 결론이거든 그냥 한 줄로 써도 돼 근데 난 눈에 띄라고 아예 줄 바꾸면 한 거야 그러면 수식은요 눈에 확확 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당한 수준에서 여러분들 수식이나 이런 것도 배열하는 것도 능력이란 말이야 물론 선생님 되게 사소해 보이는데요 물론 사소해 보일 수도 있어 왜? 푸는 게 먼저니까 근데 적당히 풀었다는 전제야 해서 왜? 여러분들 난이도가 점점 떨어지면 떨어질 수는요 풀이는 기본이 되는 거고 난이도가 낮은 문제일수록 오히려 답안 외형적인 면 답안 형식적인 면이 나머지 점수를 결정해서 그게 변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려운 문제는 잘 풀어야 되는 거고 쉬운 문제는 그래서 실수 없이 푼 다음에 답안 작성까지 잘해야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 흉내를 내는 겁니다 모방부터야 모방부터야 아 선생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대신 조금 참고삼아 얘기하면 학교 예시답안 학교 예시답안도 꽤 많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학교 예시답안 볼 때는 조금 조심해야 돼 왜 조심해야 되냐면 가끔 학교 예시답안은 보면 귀찮았는지 그림 그려야 되는 찬스에서 그림을 안 그리더라고 왜? 학교 예시답안은 대부분 워드란 말이야 근데 워드로 여러분들 그림 그리기 힘들어 그럼 그려서라도 붙이면 되는데 그것조차 귀찮은지 잘 안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예시답안은 조금은 굉장히 러프하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고 봐야 돼 고려해서 봐야 돼 오케이 그 다음에 배열도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막 하는 경우도 꽤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냐 이거는 참고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히려 다른 학생이 어떻게 작성하는지 보고요 뭐 잘 된 거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건 받아들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그건 타산지석 삼아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건 뭐냐면 잘 쓰는 사람들은 어떻게 쓰느냐잖아 그렇지?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거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잘 쓰고 싶으면 흉내부터 모방부터 시작이다 잊지 마십시오 대신 단순하게 옮겨 적는 게 아니라 옮겨 적는 건 나쁜 방법이 아니라고 봐 근데 뭐 전체를 옮겨 적는 것보다는요 차라리 샘이 얘기했던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면서 아 요건 요렇게 적고 있구나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한번 옮겨 적어 보는 거지 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도 안 늘면 그건 말이 안 돼 근데 눈으로만 맨날 확인하고 어 그 다음에 원리만 알고 자기는 실천해 보지도 않고 늘길 바라면 그건 욕심이야 오케이 자 염두리 쓴 그 답안 작성을 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쓴 그 샤프심의 양만큼 실력이 느는 거야 답안 작성 능력은 오케이 자 그래서 쌤이 물론 여기서 아주 길게 얘기할 수는 없어 그렇지 왜냐면 실제로 실전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쌤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의 답안 예시를 쫙 여기서 나열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 왜 그 문제 푸는데도 오래 걸리는데 그렇지 그래서 쌤이 단순 사례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간에 답안 작성이 조금 애매하게 생각되는 친구들은요 어쨌든 자기가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요 초반에만 여러분들이 좀 잘해주면 그 다음부터 기본 능력만 갖추면요 더 잘하면 좋긴 하지만 기본 능력만 갖추면 그 표현 때문에 여러분들의 점수 깎일 일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정도의 기본기를 갖추는데 특히 여러분들 상반기에 초반 상반기에 고거를 많이 마스터하는 게 좋아 완전 마스터는 아니지만 왜 하반기에는 얘들아 실제로 시험이 가까우면서 거기다 시간 투자할 시간이 일단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의 난이도가 올라가다 보면 문제 풀이에만 급급하게 돼 답안 작성은 이제 안 되는 거고 잘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초반에 이거는 좀 훈련을 좀 해주는 게 좋다 잊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답안 작성 훈련법과 관련해서 답안 작성 훈련을 꼭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위해